이 국물이야, 국물이. 왜? 왜? 현중아. 거짓말다. 대기해. 대형사고.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것 같아. 빨리 뜨거워라. 이게 왜 손락 형. 야 현중이 잘한다며. 왜 어떡해. 너무 약냄새가.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몸이 별로 좋아 보여. 그냥 한약이에요 한약. 엄마한테 전화해두고 약재료하고 닭하고 같이 끓여야 되는지. 마지막 한 번 물어봐라. 백숙이 아니야 그냥 한약. 진짜 약을 먹는 것 같은데. 엄마. 백숙 끓일 때. 몸에는 좋아 보여. 닭하고 한약 재료를 다 같이 끓이는 거예요? 야 나 무슨. 아니 형. 연잎가루 묻었어. 그러니까 아예 백숙 맛 자체가 안 나고 한약만 맛 나. 어머니. 한약을. 나무 뭐. 나무 욕조 물 뜬 것 같아요. 약재를 너무 많이 넣어서 그렇대요. 아니 근데. 이거 밥도 한 번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 못 봤는데. 밥. 앞으로 앞으로. 아 앞으로. 잘 하실 것 같아요. 자 시작. 뭐야 이거. 밥을 흩렸니? 맛있다. 맛은 있을 거야.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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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기름 넣어. 참기름 넣어. 참기름 넣어. 밥에 참기름 넣어. 밥에 참기름 넣어. 살짝. 여기다가 고추장. 밥보고 갈게. 밥보자. 이거 포괄할까요? 이제 이걸 먹어야지.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와 김치밥. 와 김치밥. 희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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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떻게 해. 어? 아니 어떻게 된 거야. 야 메이크업도 못했잖아. 지는 했네. 지는 했어 이쁘게. 희준아. 희준아. 희준아 안 먹어. 희준아. 희준아. 집밥. 집백수. 색깔 봐. 색깔 봐 있어. 희준아 잘 보이지? 색깔 보입니까? 이야. 하나 둘. 올라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박수 합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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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구조해야 된 느낌이야. 어? 이거 뜨거워가지고. 진짜 크다 다. 하늘이라서. 이게 빼가 앞으로 끓여서 바닥에 앉아서 먹으면 알지 않나? 잠깐만. 이거 나고. 이야. 와. 이게 바로 그 현중 씨가. 엄마의 레시피를. 만든. 백수. 토종 백수. 토종 백수. 덥고 내가 반찬 하나 준비해 줄게. 이걸 먹어. 여기 꼬시장이랑 먹어. 꼬시장을 얹어. 꼬시장 얹어. 꼬시장 얹어. 꼬시장 얹어. 어떤다. 어떤다. 진짜 맛있는데요? 우와. 우와 이거. 토종닭이. 아니 방송이라고 이러면 살 붙이지 말고. 아니요. 진짜 고기가 너무 쫄깃하고. 잡아 잡아 잡아. 너무 잘 익었어요. 유주 씨. 네. 너무 맛있어. 맛있다. 진짜. 이야. 형 이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이고 진짜 맛있다. 배우 아니세요? 네네. 맛있습니다. 배우분한테 닭다리를 받은 적이 처음이에요. 아이고. 끝났다. 우와. 신기하다. 그치? 와 진짜 맛있는 거 같아. 우와. 진짜 맛있는. 와. 맛있다. 그렇지. 너무 맛있다. nasıl 맛있어? 고생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서 진짜 이렇게 집 밥 먹으면 처음인 것 같아. 사람들 모여서. 시침하게. 어 사람도 모여서. 진짜 무슨 추석 연휴처럼. 누차 말하지만 그게 소박한 음식이지라도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이야기하면서 먹고 눈을 봐서 집에서 무야 이게 진짜 집밥의 어떤.. 맞아